안녕하세요 모토기스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인디언모터사이클 올 뉴 스카우트 론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올 뉴 스카우트의 실물 한번 보면서 소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이제 안에서 올 뉴 스카우트 론칭회를 마치고 지금 신모델들이 밖에 다 전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올 뉴 스카우트의 5개의 라인업 중에 총 4가지 라인업만 들어오게 되는데요 뒤에 보이시는 101 스카우트 그리고 저기 왼쪽에 있는 스카우트 바버 그리고 뒤에 있는 스카우트 클래식 그리고 스포츠 스카우트 이렇게 4가지 라인업만 국내에 도입이 됩니다 슈퍼 스카우트는 올해는 당분간은 국내 출시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먼저 스카우트 바버부터 살펴보시죠 스카우트 바버는 2018년에 출시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끈 스카우트입니다 스카우트 바버의 특징은 프론트 팬더와 리어 팬더가 짧다는 것이 특징이고 또 타이어도 굉장히 두툼한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또 특이하게도 이렇게 약간 세미블럭 패턴의 타이어를 들어감으로써 과격한 어떤 그런 멋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헤드라이트 커버가 헤드라이트 낫셀이라고 하는 말 머리를 형상화한 그런 헤드라이트 커버로 되어 있어서 그런 클래식한 느낌들도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서스펜션의 스트로크가 리어 스트로크가 스카우트 시리즈 중에 가장 짧기 때문에 발 착취성도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지금 스카우트 바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트림과 리미티드 플러스 테크 트림 이렇게 두 개가 들어오고요 베이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2470만원에 측정이 되었고 지금 스마트키랑 TFT가 들어가는 스카우트 바버 리미티드 플러스 테크 트림의 경우에는 2820만원의 가격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스카우트 클래식은 리미티드 테크 트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TFT 계기판이나 스마트키 시스템이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모두 다 들어왔고요 가격은 3080만원인데요 지금 실제로 보니까 사진상보다 이런 크롬 장식들이나 연료탱크의 이런 도장면들이 굉장히 디테일이 좋아서 실물이 더 예쁘게 보이고 또 스카우트 클래식은 클래식이라는 이름답게 또 바버와 차이점이 있는 게 프런트와 리어 팬더가 굉장히 길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클래식한 모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포지션이 굉장히 편한데 핸들바가 라이더한테 많이 가깝게 오는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딩 포지션도 굉장히 편하고요 슈퍼 스카우트를 만약에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스카우트 클래식에다가 이제 페어링을 달고 사이드 케이스만 다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스카우트 클래식은 국내에 리미티드 플러스 테크 트리만 들어오지 않았나 또 슈퍼 스카우트는 일단은 배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포츠 스카우트인데요 2021년에 출시했던 스카우트 로그의 뒤를 잇는 모델입니다 스카우트 로그라는 이름이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멋있게 생각했었는데 그 이름이 왜 없어졌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포츠 치프와 스포츠 스카우트 이렇게 세트로 동일선상에 있는 지향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새롭게 이름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스카우트 바버처럼 앞뒤에 짧은 팬더가 적용되어 있지만 일단 타이어도 더 하이그립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또 프런트에 19인치 휠을 설정함으로써 핸들링도 더 경쾌한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스포츠 스카우트 역시 베이스 트림과 리미티드 플러스 테크 트림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약간 세미 에이프의 핸들바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라이저 길이를 더 늘리고 또 플랫한 핸들바를 설정함으로써 핸들바 포지션은 비슷하지만 좀 더 핸들링을 더 직관적이게 만들려고 했다는 그 의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죠 이번 신형 스카우트 시리즈의 가장 핵심은 바로 101 스카우트라고 볼 수 있는데 스포츠 스카우트에서 더 고성능 파츠들을 끼워 넘으로써 더 나은 어떤 주행 성능을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런트에 돌입식 조절 가능한 포크가 들어갔고 리어에도 피기백 타입의 조절 가능한 리어색이 들어가 있고요 또 프런트에는 브렘보 더블디스크 320mm 스펙의 디스크를 적용함으로써 그런 제동 성능 같은 것도 굉장히 높은 하이 스펙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 연료 탱크 디자인이나 이 컬러가 굉장히 예쁜데 화이트 모델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레드 컬러보다 화이트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사실 클래식 어떤 이런 크루저들이 이런 블랙 컬러의 모델들이 많은 데 반해서 101 스카우트 화이트 모델은 그 화이트 색상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고 좀 공격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101 스카우트의 국내 출시 가격은 3,130만 원인데요 저는 3,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들어온 것 같아서 스포츠 치프와의 약간의 차별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 스카우트가 이전 스카우트와 가장 다른 점은 일단 엔진이 1,250cc 엔진으로 커지고 이름은 스피드 플러스라는 이름을 적용이 된 새로운 엔진이고요 최고 마력은 기존에는 100마력이었는데 지금 스카우트 바버, 스카우트 클래식, 스포츠 스카우트는 105마력 그리고 101 스카우트는 최고 마력이 101마력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라디에이터와 프레임 디자인이 변경된 것인데 프레임이 더 얇아졌고요 라디에이터도 이전에는 커버가 이렇게 더 많이 튀어나온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프레임 안으로 쏙 흔들면서 더 간결한 모습이 영상이 되었고 그래서 드론 커스텀성도 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행사 이후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하고 사전 예약 순서가 101명, 선착순 101명에게는 모델에 상관없이 모델당 100만원의 가격 할인과 함께 200만원의 커스텀 파츠 바우처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형 스카우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인디언 딜러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또 사전 예약 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인디언 모터사이클 코리아 딜러와 인디언 모터사이클 코리아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이슈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We think that with Indian motorcycle we always like to be performance so that's important. We want to build the most beautiful bike possible which is really important to us and of course we always watch what the competition are doing but we are not restricted or governed by what our competitors do so i think for us what was more important as a team is how do we develop the bike that is going to give the best experience to the customer and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 we would be proud of in the next generation of scout that's what we focused on so of course we're aware of what our competitors and our friends in the industry are doing but we're on our own track and that's important it's always a difficult one but you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you have very high transport costs your homologation costs to homologate bikes in korea is extremely expensive so there's a lot of costs that i think in the u.s it's easy they build the bikes they take them out of the factory two days later it's delivered to the dealer and that's finished so when you think about you know the complication of all the shipping and the engineering work and the uh homologation costs and everything else that goes on top of that for a way smaller number uh that's unfortunately one of the reasons why it's a little bit more expensive and to to release models like this but we are thinking about the future and we are thinking about how we expand the line to make uh the motorcycles more accessible to a broader base of customers and that means uh you'll see some things that we're going to do to expand that lineup in the future but it's it's difficult it's difficult just purely because of those two reasons the the other third thing is um in the u.s you don't have euro 5 euro 5 plus emissions so you can run a bike with no abs no problem which abs cost money you don't have to do the euro 5 plus emissions that cost a lot of money millions and millions and millions to do euro 5 plus then you have the uh you know the transportation and then you have the local homologation so four factors that make the price go up s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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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